너는 불리는 신명이야 너가 무슨 불러워 니까짓게 일단 계룡산에서 100일 동안 부정치고 기도하고 내려와 천일기도 해 아 정말 적 같습니다 여러분 너는 안 불리는 신명이야 이 말은 무당 아니야 무당인데 안 불릴 거면 뭐하러 신이 내려 쓸데없이 이게 아랫역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숨은 대신이다 너 말명이야 나 또 흥분했네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선생님 불리는 신명과 안 불리는 신명의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점사 보다 보면 너는 안 불리는 신명이야 너는 못 불려 먹어 뭐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너는 그냥 누르고 살아 불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딱 짓는데 자 이 표현에 대한 여러 방식을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불리는 신명이야 너는 불리는 신명이야 이 말의 정석의 표현은 너는 타고난 무당이야 너는 강신무야 불릴 수 밖에 없는 신명이 하강을 하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너는 안 불리는 신명이야 일단 저희 같은 제자들은 강신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죠 강신무는 말문을 먼저 트고 막 생년월일 사주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줄줄이 연검을 뜨고 이게 오리지널 무당이야 이런 무당들은 예전에는 오늘 내리면 바로 내일부터 불려 그냥 불릴 수 밖에 없고 불리라고 내리는 거지 무슨 오리지널 무당이 아닌데 내린 구슬을 요즘 같은 시절에 막 갖다 해대니까 일단 계룡산에서 100일 동안 부정치고 기도하고 내려와 뭐 천일 기도에 아 정말 적 같습니다 여러분 너는 안 불리는 신명이야 이 말은 무당 아니야 무당인데 안 불릴 거면 뭐하러 신이 내려 쓸데없이 뭐 자기네도 옥수 발언만 하고 음향만 하기 위해서 뭐 제자를 만드나 그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야 안 불리는 신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뜻을 일반 꽃님들이나 애기시들이나 기본 그냥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풀어서 어 이게 아랫역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숨은 대신이다 너 말명이야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는 너는 사바세계 엉만세계에서 신의 원력을 증명하면서 어 외기구 불릴 수 있는 신명이 아니다 이 말은 고로 너는 무당이 아니다 그냥 신감물이 센 거고 촉이 좋은 거고 식스센스 응 육감 직감 이러한 감이 선몽 이러한 것들이 뚜렷한 거니까 그냥 비손하고 누르고 사회생활로 풀어서 살아라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 상담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나 꽃님들이 어 이해를 더 잘하실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기구 불리구는 너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니 뱃속 채우고 살아라 이 뜻이 아냐 전생에 죄업이 많으니까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신의 원력을 가지고 증명을 하면서 혹독한 세월을 어 전생에 업장을 까면서 살라 이 뜻이야 니 뱃속 채우고 떼부자되어 갖고 돈 자랑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나 또 흥분했네요 아 정말 아무튼 여러분 아 이게 신명 얘기만 나오면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우욱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울리는 신명은 말문을 트고 무불통신을 하고 강신모고 나도 모르게 신의 원력으로다가 지혜롭게 사바사계 엉망 세계를 증명하고 달리는 걸 의미한다면 너는 못 불려 먹는 신명이야 너는 안 불려 이 말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신을 받고 자시고 뭐 시주단지만 모시고 이것도 안 돼 하지마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신의 감을 내 직성 풀어 가면서 뭐 집에 애군이 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정성 들이면서 그렇게 신과물을 서비스업 영업 마케팅으로 풀어서 살라는 뜻이니까 오해 없이 잘 새겨듣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꽃님들 사랑해요 하하 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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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